굽은 쌀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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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로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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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2인분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제품인데 방금 소분해놓고 남은 거 쓰려고요. 볶은 간장은 원장은 계산을 넣어 줄게요 계란을 넣어둡니다 고추장 계란을 넣어서 계란에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 주세요 뭉치고 있어요 네... 네... 고구마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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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초장 양파 양파 거풀 비타민 아니, 왜 저래? 이거 한 입 먹어볼랬니? 저녁은 언니 집에 있다가 와서 이거 아까 싸놓은 유부초밥이랑 찜닭 조금 더러운 거 이거 먹고 운동하러 나갈 거예요 이렇게 있고 운동 다녀올게요 원래 형부랑 언니랑 셋일 언니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밥풀이도 유모차에 데리고 나갔어요 날씨가 진짜 좋아 날씨가 많아 날씨가 너무 많아 역시 이거 이름이 너무 많아 운동 끝 짜잔 여러분 제가 이거 쿠팡으로 플레인 요거트 샀거든요 근데 요거랑 요거 말차 파우더 섞어서 말차 그릭 요거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릭 요거트 690 말차 파우더 20g 요렇게 한 번 더 추가할게요 말차 파우더 총 40g 이렇게 한 번 더 추가할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영상에서 몸무게를 채 봤습니다 52.5에서 54kg까지 왔다 갔다 갔다 올게요 집에서 만드는 그릭 요거트는 너무 꾸덕하기보다 살짝 촉촉한 느낌이 있는 꾸덕함 요 정도가 딱 맛있더라고요 그냥 요거보다 조금 더 꾸덕한 느낌을 원하면 한 두세 시간 정도 더 채 걸러주면 돼요 짜잔 ISA 청춤 코코넛 고추냉이너로 고추냉이 고추냉이너로 고추냉이를 고추냉이너로 벽고추냉이를 벽고추냉이 말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땡빠지 일 끝 안녕하세요. 집에 갑니다. 매일 배고파요. 파프랑 집에 가자. 집에 갈까? 저녁은 이거 콩국수 먹을 거예요. 두부집에서 산 콩국에다가 물 타서 만들면 되는 초간단 메뉴입니다. 씻으러 가기 전에 계란 삶아 놔서 이렇게 했어요. 소금 손질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이거는 이거 홍국살면 사용할 거예요. 소분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는 메가쇼에서 샀는데 수연소면이라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이거를 설탕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열무김치. 엄마 이 열무김치 사온 거야? 마켓컬리. 굿. 여러분 지금 8시 38분인데 마켓컬리가 벌써 왔어요. 오늘 12시쯤 주문했는데 8시간만에 온 것 같아요. 새로운 맛 사봤고. 식빵. 고구마. 파인애플. 다음은. 요즘에 인스타 보니까 양배추 샤브샤브 국물에다가 고기 이렇게 싸가지고 같이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오늘은 운동하고 왔으니까 단백질 충전해줄 건데 요거 닭안심살 사용해서 닭꼬치 만들어 먹을 거예요. 결정 provisional 문질. 여름. 에리엄. 2. 벚꽃. 뒷부분을 삽입해. 고구매. 이제 양배추을 이렇게 그리워요. 바삭바삭 고춧가루를 부어주어 깨끗한 크기로 넣어서 참고로 채소를 볶아줍니다. 고춧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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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양념에 박수 후추 양파 얇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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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그래서 롤 때문에 지금 사전품들만 하고 어떨까? 고마워. 그치? 감사하다. 파 간장 양념하고 그랬어요. 와, 진짜. 좋아요. 저는 저렇게 집집 무조건 집집 더 먹을래. 아, 지영이 먹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됐어? 여러분, 저 오늘 저녁은 언니 집에 가서 먹을 거여서 오랜만에 도시락 써서 나가려고요. 시간은 2시 반이고 이제 도시락 싸서 갈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서 소분해놨던 훈제 목살 이거 넣어서 볶음밥 만들어 갈 거예요. wol Josagen 전혀 없었을 거예요. ? 거ans 다큐장 기름장 버섯 고춧가루 다큐장 튀김가루 양파 뿌리 누워서 양파 얇게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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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춧가루 고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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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소금 조금만 적당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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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을 다시 넣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넣어볼까요? 뭐지? 다 먹은 다 먹었나? 야,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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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때요. 거기 뭐였지? 헤헤. 응? 맞게? 나가서? 오늘 저녁은 이거. 양배추 샐러드 채썽 양배추랑 샤브샤브용 고기 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그 양배추 샤브샤브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이거 물 500ml예요. 이거 물 500ml예요. 물 500ml에 쯔유 있으면 쯔유 2스푼 넣으면 되는데 저는 쯔유가 없어가지고 간장 2스푼이랑 참치액 1스푼. 알룰루스 1스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양껏 넣으면 돼요. 물 500ml씩. 이렇게 먹는 거야. 고기 2스푼. 이뻐. 뭐지? 응? 고기 2스푼. 졸부질랑이. 현동공개에 돌풍이. 고추장 고추장 우유 고춧가루 고추장 소스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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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